특수 맘에 드세요? 네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코스인데요 자 방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방배정? 원래 뒤에 누가 있으면 잠을 못 자는 스타일이어서 허리가 좀 안 좋아 눈빛에 민감해가지고 방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순서도 중요하네 근데 2인실이 2개잖아요 네 거기 중에 한 곳이 다 마감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딱 한 곳만? 한 곳만 그러면 진짜 2인실에서 다섯 명이 잘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최악이야 그러면 4인실에서 혼자 잘 수도 있는 거야?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난 그거 무서운데 난 그건 무서워 4인실 혼자 사는 건 난 무서울 거 같아 그래서 순서가 지금 매우 중요합니다 야 너 찬스권 여기서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 그러네 여기서 못 잤다고 하네 그러니까 기껏 나 못 먹이게 하려고 그거를 자 순서 정해주세요 이거 근데 아 아니 근데 이거는 첫 번째 가서 마감 때면은 이건 첫 번째가 누군지 앞일수록 이거는 확률상 앞이 제일 당연하지 이거는 공평하게 경수야 어떤 게임으로 할까? 이걸 공평하게 이걸 공평하게 우리 남자잖아 남자잖아 용감하게 숯불을 먼저 짚는 사람이 먼저 가자 아니면은 진짜 용... 그 정도로 원하면은 이거 못 짚어 이걸 다쳐요 아저씨 다쳐 아니면은 저기 책 있으니까 사람 나오는 거네 아 오케이 간편하게 호야 니가 가 저기 왼쪽에 외국이 잘 생긴 사람이 깔끔하다 깔끔해 펼쳐가지고 사람이 많이 나오는 사람이 보면 안 돼 보면 안 돼 이렇게 나오나 보는 거예요 무조건 나오죠 오케이 갑니다 한 명 앞에 보여줘 한 명이야 새로... 어? 어? 한 명 한 명 왜? 잠깐만 기다려봐 뭘 왜야? 없어 없어 앞에 보여줘 한 명 한 명 야 이거 한 명 싸움이네 한 명 싸움이네 하나 둘 셋 없어 너 운이 아주 없구나 두 명당 무조건 이거 1등이다 우와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압도적이다 오케이 오케이 인정 너 인정 10등이야 먼저 시코 이런 거 운 없지 야 잠깐만 넌 2등이야 2등 2등 자 2등 넌 1등 2등이야 나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자 그러면 호섭 씨부터 출발? 바로? 출발 와 마감돼 있으면 진짜 안 읽겠다 현재 들어간 다음에 마감돼 있으면 갑니다 자 A, B, C 중에 가는 거죠 A B C 야 근데 이게 잘못하면 효섭이가 마감을 치잖아 네 그럼 우리가 진짜 다 같은 방 들어갈 수도 있어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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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방이 해야지 에이 한글자막 by 한효정